강성호에는 주민 누구나 언제든 생필품을 기부할 수 있는 특별한 나눔 곳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눔 곳간의 식품과 생활용품은 푸드뱅크 마켓이라 해서 우리 주변 어려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되며 큰 나눔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지난 2008년 공항동의 첫 문을 연 푸드뱅크 마켓이 등촌 3동의 2호점을 엽니다 푸드뱅크 마켓은 식품 취급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등 취약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강서구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 중심의 매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2호점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2호점은 등촌동 687-3번지 210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푸드마켓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각 동 주민센터에 6월과 12월 신청하면 되고 지역 내 취약소외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월 2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2012년 서울시 최초로 이동푸드마켓 전문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동푸드마켓 전문 봉사단을 구성해 5회 이용하여 5회 이용하여